본 영상은 세탁특공대의 유료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송이 시작됐다고? 아유 다 알렸네? 깨끗하게 자랐네? 야 엄마 이제야 이 앤만 쓰면 되겠다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다 예 비키야 겨울 가을 옷 다 꺼내고 여름이랑 그 옷은 다 집어넣자 아 그걸 다 언제 해? 예 근데 이거 세탁비 엄청 나오겠다 여기 이사 온 지 안 돼서 이거 세탁소 어디가 좋은지도 모르는데 옆집한테 물어봐야 되나? 아 추워 엄마 문 닫자 시간도 없는데 이거 세탁소 알아보기도 힘들고 겨울 이불 이거는 아유 무거워가지고 이거 언제 아빠 차로 갔다가 들고 갔다 왔다 하니? 엄마가 시간 없는데 이거 되겠니? 엄마 요즘엔 다 앱으로 해 우린 나갈 필요도 없이 문 밖에 갔다 오면 다 알아서 가져가고 갖다 줘 어머머 진짜? 어 이불도 그냥 봉투에 담아서 현관문 앞에다 두면 돼 새벽에 가져가서 빨래에다 줘 요즘은 세탁도 다 그 뭐야 이걸로 다 하나 보네 어 언택트 시대야 엄마 요즘엔 이런 게 대세야 이런 걸로 다 바뀔 걸? 우리가 이런 걸로 다 적응해야 돼 그래 그러면은 엄마를 알려줘봐 그거를 알려줄 것도 없어 엄마 그냥 주문하기 누르고 이 사람이랑 대화 하듯이 카톡 하면 돼 그렇게 해? 어허허허허허허 음 맛있어 아 나 엄마한테 죽었다 뭐야 이게 다 희노제자가? 응? 세상에 이게 다 뭐야? 야! 오레온! 엄마가 혼내? 어 너네 엄만 안 혼내냐? 우리 엄만 이런걸로는 뭐라고 안해 아 좋겠다 야 다 먹었으면 가자 그래 아 나 엄마한테 죽었다 야 그러니까 나처럼 검은 옷 입고 다녀야지 너도 만만치 않거든? 야 우리 좀만 더 놀다 갈까? 아니 오늘 우리 엄마가 맛있는거 해준다고 일찍 들어오라 그랬어 야 치사하다 너 다른 날은 맨날 우리집에서 밥먹고 가잖아 왜 오늘만 빨리 가고 그러냐 왜 오늘만 빨리 가고 그러냐 다른 날 더 놀자 나 간다 아 그래 잘가 아 그래 잘가 아 집에 가기 싫다 어? 오리온은 진짜 흰색 못입혀 이거 지워도 지지도 않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응? 아 나랑 이제 죽었다 아 또 내가 이 왔니? 뭐야? 옷이 왜 그래? 응? 빨리 벗어줘 세탁 뚜껑대 맡기게 신발도 벗어줘 그게 끝이야? 너 오늘 아주 옷 정리하는 날이어서 엄마가 오늘은 봐주는 거야 어! 어! 살았다! 세탁 뚜껑대 고마워요! 으이그 이렇게 그냥 걸어놓으면 된다고 문 앞에? 어 알아서 가져가 어머 세상 좋아졌어 추워 추워 들어가자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반팔 입지 말고 긴팔 입으라 그랬지 반팔에 적응돼서 불편해 아유 진짜 생각해보라 엄마 일 갔다 온다 어 내일도 온라인 수업이니? 아니 내일 학교가 어 그래 알았어 그럼 갔다 와 할머니 가져갔나보네 뭐야 인수증 왔네 결제하기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헌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리오나 저기도 넓은데 저기 가서 한번 해봐 엄마가 잘하나 한번 보자 줘서 아유 잘하네 우리 아들 뭐야 아 배송이 시작됐다고 아유 다 알려주네 아 뭐 음 으 오 비키 일어나 비오나 아 치 먹자 아 아 거 아 1 뭐가 와? 뭐야 이게? 도착했어? 아휴 이렇게 싹 해서 갖다주네? 아휴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 가져다주네? 세상에 어머 이거 아빠 정장도 이렇게 어머 깨끗하게 자랐네 야 엄마 이제야 이 앤만 쓰면 되겠다 아빠 정장 자켓이랑 이거 다 죄다 여기다 맡겨야겠다 아빠한테 운전해달라 할 필요도 없고 가격도 괜찮고 엄마 그렇게 좋아? 야 니가 한번 세탁 한번 해봐 이게 얼마나 일인가 이거는 뭐 자고 있으면 가져가고 일어나면 가져다 놓고 야 세상에 이렇게 좋아졌니? 세상에 지금까지 빨래 열심히 한게 엄마가 다 억울하다 억울할 정도다 어? 핫케이크 했어? 응 그거 시럽 뿌려서 가만있어봐 냉장고에 시럽 있거든? 내가 딱 막 6번에서 딱 땅딱 맡겼는데 돈을 딱 집으니까 6학년이 막 아 진짜 이러는 거야 내가 막 이기니까 에헤헤헤헤헤 어헤헤헤헤헤헤헤헤헤 재미있게 놀았네 하하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엄마 요새 컨디션 좋으니까 들었나는 것 같지 않냐? 어 나는 저번에 영어 20점 맞았는데 안 혼났어. 아유 맞아요. 엄마한테 안 혼나기 대성공.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환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.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